고 수출점 S 얘들 좀 봐 이.. 이 느낌 좀 봐요 이거 거의 이 느낌은 1차 대전 아닌가 이 느낌은? 잘 쳐줘야 남북전쟁? 이런 느낌이예요 그런 느낌이예요 일단 제국인데 특이하게 오크도 쓸 수 있더라구요 이 느낌은 뭐지? 뭐지? 근데 얘네 복장...치고는... 근데 얘네 복장 치고는... 왜 이렇게 레게 올리냐는데?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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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이 모 şöyl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로토스 포지 소리 났어요. 맞아요. yes ye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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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는 으 으 에이 치오가 ! 뱅뱅 드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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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다. 괴배사를 찍고 인클레임 카운설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패트롤 팀 괴배사 스쿼드 나 이 둘 중에 뭐가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둘 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안 만들어도 되는 줄 알았네. 지금 모드하는 거였냐고요? 그렇죠. 유니피케이션 모드. 아까 포지 소리가 왜 나왔겠니? 모드니까 나오지요? 방금 컴세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이거? 이거 무슨 소리더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공조버터리. 그렇구만. 아무튼 이 종족은 이렇게 수송선을 호출해가지고 여기서 영웅을 뽑아서 이 수송선이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돼요. 미쳤죠? 그 길ensation. 그래서 최대한 뽑을 뽑아야 해. 너머. 코וג longing. 0 ROBERT 내려 아이고 이제 안녕 제발 메anca 엄마냐 도망가, 미련없이 도망가 아주 미련없이 도망갔구요 여기서도 하나 뽑아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계속 뭘 뽑아야되냐? 브릿지 팁! 아 싫어 돈이 없다 어이씨 얘는 약해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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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족 이름이 다 다르냐구요? 그렇죠 점프에 점프 수리 수리 내가 이기나 지나? 뭐야 아 못내렸잖아 응신합사 잡았다 게이 같다구요 뭐지 칭찬인가 야 나오너라 일로와 일로 나오너라 트라이크 팀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아까 나 전기 필요해 전기 힛은 어떻게 하지 야 자 일로 뻗겨야 되나 점프하더라 이건 뭐지 아이씨 녹문대 어떡하지 나 녹문대 지금 아이씨 너무 쎄 아 오너라 너무 쎄 너무 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었어요 뭔가 쳤어야 됐어 고마워 이 상대가 너무 쎄 으으 나 운어라 오우 얘네 겁나 쎄 이 상대가 너무 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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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이금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I'm here, moving to a new position Do you need my tactical operation? Do you need my tactical operation? Money! Money! Yes shuttle, I'm here What do I need to use?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There's no money 귀엽네? 일단 생성기지는 여기에 만들어 놓게 했는데 건물 진짜 웃긴다 야아 뭐지? 뭐지? ... ... ... ... ... 서른여섯개~~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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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었어요? 여기 러시아에요 러시아 뭐야 얜? 얜 대사도 친다? 뭐야 얘 우라~~ 영웅 어딨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느게 영웅이지? 이건가보다 이건 보스트라이언 헌터고 이건 포스트분 스쿼드고 메딕 커미사르 아... 그럼 뭘 써야돼? 아니 잠깐만 얘 너무 로드 레젠트 너무 약한데? 이건 뭐야? 일단 메딕 찍자 메딕 메딕을 합류시키자 야 이 500짜리로 뭔가를 하기는 좀 무서운데요? 한번 여기 깔짝대기나 해볼까? 한번 여기 깔짝대기나 해볼까? 한번 여기 깔짝대기나 해볼까? 메딕 일로와 커미사르도 하나와 커미사르 일꾼 어디갔어? 야 나 이거 안 만들고 있었어 야 나 이거 안 만들고 있었어 아~~ 3대가 될 리가 없잖아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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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아아아아아아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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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실패 어쩔 수 없다 뒤로 빼 어이씨 뺄때는 우주 끝까지 야 발전기 성능 좋다 어 얘는..ㅎㅎㅎ 얘는 뭐 했어야 되냐? 아 왠지 건드는 종족마다 좀 허접한 종족 고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이제 기분이 이상해 지금 건드던 종족마다 이상해 얜가? 얜가? 많이 깠다 그래도 25원 야 가드맨보다 비싼데? 가드맨이 20원인데? 어르싸 어떻게 가드맨보다 비쌀 수가 있어 아아 아아 살려줘요 이건 좀 아닌가? 종족 고른 안목이 부족하다고? 반박할 수 없다 아 근데 36개 중에서 평범한 종족은 재미없잖아 어? 평범한 종족은 재미없잖아요 아우 넌 여기 그냥 있어 아아 합류 합류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아 7번 아 그래도 자원은 나름 잘 챙기고 있는 편이거든 이거 2티어 됐나? 기갑 아 2티어 아직 안되는데 아아 지휘총대소가 만들어져서 레이더타워 얘는 왜 바이오넷이 있냐 자꾸 아까도 바이오넷이 있더니 아니 뭐 이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는 녀석들이 밀리 데미지가 늘어서 뭐해 어? 이 아이스크림들이 밀리 데미지가 있어서 뭐하냐고 이건 뭐야 각 성소가 고병에 체력을 올려준대요 이건 몰라 스캔 스캔 이건 스캔이고 배틀 프리스트 배틀 프리스트 공격을 안하자 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봐주고 있는것 같은데 공격을 안하자 그쵸? 이 아이스크림 이게 배틀 프리스트인가 그냥 프리스트네 그럼 그거를 할 수 있겠네요 야 근데 2티어도 됐는데 너는 왜 히히히히 툭 툭스무기가 없냐 워기어가 없냐 왠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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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랜다메 오 3개나 들어가네 스킬 이거 수류탄 수류탄이잖아 수류탄 뭐 없는거보단 낫긴 하죠 뭐 없는거보단 낫긴 하죠 메딕 아 뭘 뽑아야될까 이게 뭐야 스테에노 나와라 스테에노 이거 뭐야 헤비 쇼크 트루퍼 이거 수류탄이겠지 수류탄 화염수류탄 꺼먹어 하이 녹는다 녹아 아이 슈크림처럼 녹는다 그냥 시엘라 내리거라 이거 맞는거야 뭐야 얜 왜 혼자야 야 너네 혼자야 뭐야 스프리스톤 어디갔어 아이 인포노스 인포노스 파이어 서포트 군업정 이게 뭐지 오히려 작아요 야 던져봐 뭔가 던졌나 아따 야 공격해 내가 지금 뭘 써야될지 감도 안온다 진짜로요 전혀 감이 안와 아 아 살려줘요 아 이거 봐 이거 어휴가 넘치 않아 지금 진거 같은데 와이씨 녹았어 아 아니 진짜로 못써야되네 그냥 이거나 바꿔볼까 아 아 아 아 오그린이 그나마 좀 버티던데 얘가 하나 제안이야 야 진것은 저장하지 않겠어 속상하니까 아 힘들다 힘듭니다 칠레여 칠레 밤에 또 봐요